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콩나무국밥 콩나무국밥 계란 김 하고 김치 하고 이거 이거 이게 하이색물 하고 매운 어떻게 먹어요? 혹시 여기 숟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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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? 이렇게 연주사람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먹어요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김치 김치 음 음 음 음 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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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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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잘 드셨어요? 응 방송하는구나 네 야 여의에요 저 텔리 많이 많이 진짜 많이 많이 이 치즈는 매운 음식을 주문했습니다. 나는 이 치즈가 더 많고 하면 특히 이 치즈의 의견을 만드셨습니다. 이 치즈는 여행을 만드신다. 치즈는 다 먹었던 치즈의 미니스입니다. 이 치즈는 다 먹었던 치즈의 먹방입니다. 김성동 2만 1000원 아 아유 짠 마음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